대단한 하루, 하루가 마무리되어 갑니다. 여기다 하부를 몇 개를 지금 모종을 심었는지 다섯 판을, 여섯 판 정도를 여기다 다 둘러뻤습니다. 아이고 힘들어,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, 걔들은 왜 이렇게 짖었어? 아이고, 아이고 어리야, 아이고 어리야 아... 아, 허리가 정말 너무너무 힘이 다 휘어 아, 히어 아, 끈끈이 가고 나를 또 붙어가지고 아 노을이 좋습니다 노을이 너무 예쁘게 얌전하게 선친 아 산색깔 너무 예쁘죠 지금 벌써 해가 진짜 오래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마무리 마무리 작업 어 지금 저 소리가 우리 딱새 소리다 딱새 아빠 소리 딱새가 여기로 왔더니 고무 함질박이 다 엎어져 있고 딱새는 없어졌어요 도대체 고양이가 벗을까 애들이 다 날아가 날아가면서 어떻게 했길래 주변에 그 plein 지박을 새스러운 수상 물 물 물 물리 물 물 물 물